버섯 그 중에서 표고버섯은 예로부터 멋진 식재료로 각광받아왔다. 음... 표고버섯 너는 너무 완벽해. 나는 표고버섯을 키우는 농부다. 버섯을 키우는 것은 매우 섬세한 직업이다.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지 않으면 버섯은 잘 자라지 않는다. 항상 버섯만을 생각했다. 먹을 때나 잘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도 이제는 제법 수확량도 좋고 상도 받았다. 농부로서의 자신감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. 요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성실하고 열정 가득한 청년 농부들을 위해 농지, 자금, 교육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. 말 그대로 기반이 약한 청년 농부들에게 땅이 없으면 땅을, 돈이 필요하면 돈을,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. 훌륭하다. 나도 아직까지는 농촌에서 청년에 속하니 우리 버섯들을 위해 지원 사업을 신청해 봐야겠다. 앞으로 더 멋진 버섯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행복하다. 우리 버섯이 일주일增이 VICTRY 한글부터는 자금을 가져야 apostles. 한글자막 by 한효정